백그라운드 뮤직 백그라운드 뮤직 오, 됐다, 됐다 제발 나와요? 나온다, 나온다 제발, 나와요 오케이 드디어 나온다, 드디어 14번째 시속만이 15번째 시속만이 연결이 됐죠? 지금 나오죠? 지금 나오지 않았네, 정말 정말 일상으로 드릴까요? 네 같이 해드리니까 우리 디웨이 씨 네, 좋아 네 스탠드넷! 스탠드넷! 안녕하세요, 스탠드넷입니다 오늘 수수 형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맞아요 안 좋아서 일단 쉬게 했고요 네 오늘은 저희 이렇게 12명이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네 You are 8, you are the old 네, 아니요, 오늘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모였죠? 어떤 이유 때문에 모였냐면요 바로 오늘 저희 세븐틴의 8주년! 근데 생각해보면 7주년 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주년 10주년이! 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진짜 빨라요 네 알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8주년을 맞이해서 네, 이제 8주년으로 사망했습니다 우와! 아니,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 팔파란 세븐틴 하나, 둘, 셋! 주! 주마다 찾아오는 고이 세븐틴처럼 하나, 둘, 셋! 년! 연습을 강행해서 여러분들께 좋은데 오, 좋은데 잘했어!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3행시의 자리인지 2행시 아니, 그래서 저희가 8주년을 좀 맞이해서 아직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오, 그럼 한번 내가 학교에서부터 기도가 들고도 돼? 제가요? 제가요? 네, 그렇죠 맛을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뭐지 소원을 좀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네 눈 감고 소원을 한번 빌려줬어요 그럴까요? 소원을 빌리는 시간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시작!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원우 형 원우 형은 무슨 소원을 빌렸어요? 저는 건강 딱 하나만 빌렸어요 우리 빌렸어요 그냥 남편이 다 천천히 우리 빌렸다고 하지 건강 건강 도겸이는 뭐 빌렸어요? 저야 저는 8주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진짜 고맙고 되게 멤버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건강하고 빌렸어요 네, 비슷한 거 이해해 드렸어요 그렇죠 또 우리 디노는 디노는 어떤 소원을 그러죠? 저는 8주년 이제 8주년을 맞이한 세븐틴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소원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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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린다는 예빌의 소원 빌기 전에 소원은 언젠도 했대 저 여기 전에 있고 올해 또한 이제 저희가 새로운 역사를 쓴 만큼 앞으로도 우리는 아직까지 창창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말에 비해서 부족한 어휘력 그래서 파이팅 하자는 파이팅 하자는 파이팅 하자는 파이팅 하자는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우리 아직 남았다 파이팅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하자 소원의 미래가 재밌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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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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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니 너무 웃겨 앞에는 음식도 좀 먹으러 왔어요 승철이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나 봐요 승철이 어디가 왔니? 맞아 수지 형이 지금 몸이 많이 아파 몸이 안 아파 그래서 오늘은 퇴복하러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스케줄이 또 있으니까 나와서 내일 잘할 수 있게 재밌는 데크 하나 주세요 재밌는 데크 났어? 해피 버스테이 말고 해피팔스데이로 인크해 파이스에 있어 유니! 패스에 센스 있어, 문준휘 문준휘 센스 문준휘 히치려 저 이런 댓글 너무 좋은데요? 영원한 건 없다는 진부한 말의 예외관 이어주기 근데 존이가 영원한 건 없을 때 없어서 불러줘야 되는 거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버논이... 어디에... 버논이 어디냐고 버논이 어디냐고 여기 있잖아 진짜 보고 있죠 가끔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렇죠 버논이가 근데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거 맞아 앞에 음식도 있고 샤페인도 있고 이런 말도 있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너무 힘든 일을 지었고 바빠 왔을 텐데 지금까지 잘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래도 우리 패러들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까지 흔들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죠, 그리고 감사드리죠 진짜... 정환이 머리 좀 잡아주세요 머리 좀 잡아줘요 잡아줘요 진짜 잡으네요 진짜 잡으니까 잡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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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이 머리 좀 이뻐, 저거 귀여워 머리 좀 살려줘, 더 커 보이게 했지, 그치? 점점 커져, 나 어제 머리 깜빡하니까 이만해지더라고 진짜 야, 어릴 때 했던 게임 캐릭터 아까 스톤 에이지에 약식 강비 아니야 약식 강비 스톤 에이지 아까 어떤... 스톤 에이지도 어떤... 아까 중국의 한 명 못 알아주지만 그때 옆에 있어도 좋다 아로우 깨뻘 그렇지 바빠 찌는 cosa 너무 고맙네요 저랑 캐럿분들처럼 맞어, 그런데 중국어 댓글 정말 많아요 이런 거 저희의 그런 명이 그의 고마움 정환이 형 말을 하시다가 아주 고마워요 정형표는? 정리가 나오면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되죠 정리가 안 되죠 오늘 영어도 읽고 주면 안 돼? 이거 대박 호시 퍽이 치익스 머리 꽝꽝하거든요 그런 거라고... 꽝꽝 맞추냐고 호시 형 없애고 싶어요 이거 우리 방금 시원하다가 왜 이러지? 어쨌든 기억나는 거 아니겠어 우리 방금 시원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여기 더 살이... 나 사실 최근 최근에 좀 많이 먹어서 어제부터 좀 빼놨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서 팬분들 바로 알았지 지금 영어로도 Where is Lidder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Where is Lidder님? S-Coups, 지금 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링 인트로 Yeah 이해해 주실 거에요 또 정환이 형도 일본어로 말해 오늘 우리 영어랑 중국어랑 말할까요? 그럼 우리 영어랑 중국어랑 말할까요? 우리 배전은 지금 조금累, 그리고 생명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일 배전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쿨에게 아파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을 게 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사실 이런 일도 많아요 분노해줄지, 제주도 방어로 한번 해줘야 해요 좋아 어렵다 진짜 안 거구나, 쉬고 인 어쩔 거 어쩔 거 어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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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거 참고싶은 거, 참고싶은 거 이게 하여달라고 하면 되게 맞아, 맞아 대화로 해야 돼 우리가 큰 얘기할게, 또 이제 네 그럼 민규가 한번 대화 한번 시작해봐봐, 리드해봐 저희 뭐 하고셨어요? 좋아하게, 이거 좀 할 줄 알고 특별한 거 얘기 좀 해봐봐 오늘, 활발하게 오늘 메뉴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메뉴? 메뉴 의식 메뉴 메뉴 메뉴, 메뉴 메뉴? 그래서 음식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에 갑니다 그래서 디노가 이거를 좀 소개해 주고 싶다고 민규 형한테 부탁드리고 안 하시는데 네, 디노님 그런 시간을 가만히 있잖아 그래요 우리가 작년에 바베큐 먹으면서 그치 그치 그쵸? 맞아 맞아 근데 작작 그게 없애때였는데 진짜 없애때가 꽤 하다 맞아 야외에서 바베큐 먹으면서 바베큐 누워서 많이 가졌다는 게 오늘 추억이 너무 힘들지? 연습했죠? 미리 찍었던 거 벌써 패드 내라니 미리 지가 한대요 그치 그때도 마이발 시간이었어 그치 그때도 1주년이 오지 그랬던 것처럼 스페셜 비디오를 준비했잖아요 아우 우리가 비행기에 있을 때 공개됐을거에요 그게 뭐죠? 에임브리 샤워 에임브리 샤워 넌 몰랐던데 알았던데 에임브리 샤워 둘 셋 아니야 해 할꺼면 니가 이목을 집중하고 해 놀라니까 이목을 집중하고 화하고 매장 해주시고 근데 호주에 토트릴거야 아니 이거 안 터트리면 토트려 토트려 나 존재해도 되는거야? 아니 얘는 안 터트려 내가 내가 앞에 내가 하지마 야 꼼꼼히 살려면 앞에 조심해 근데 왜 자세가 토팅인 자세야? 혹시나 내가 떠줄까? 내가 샤워에다 담았어 샤워에다 담았어 했어요? 좋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샤워에다 담았어 이거 샤판이 있는건가? 있죠 이거 샤워에다 담았어 샤워에다 담았어 그렇구나 어허어여 샤워에다 담았어 샤워에다 담았어 너가 영어 출장시더라해서 되게 자신있어요 영어를 얘기하는데 샤워에다 담았어 O 2개야 근데 슈시나 샷이들한테 걷는 거예요 다르긴 해 서는 거잖아 그리고 너가 진짜 그런 것도 근데 어떤 느낌이죠? 샷이랑 슈시나? 샷은 이미 했던 거 슈트는? 현재에 샷이 맞는 거지 왜냐면 슈트 쌌던 거잖아 근데 슈시라고 하고 SHOT라고 해서 침치면 침치면 다이스 샷 하는 거야 쳐서 딱 눌러 아 모르겠네 이미 처음에 그러니까 잘 쳤다 잘 쳤다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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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너무 맛있는데 이런 차이인 거지 뭔가 한 번의 차이야 침치면 뭔가 뭐 있어요? 침치면 괜찮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올해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8주년 뭘 모르겠는데 8주년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 자연스럽게 손으로 날 먹으면 생각이 나는데 그쵸 그쵸 네 뭔가 올해 좀 8주년에도 불구하고 응 저희가 좀 많이 상한데 네 네 50마리 많았지만 거기에 비교했죠? 그니까 마음을 흔들게 하지 마요 4, 4, 4 걸으면 안 될 거야 내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성공한 앨범으로 이제 또 하나 기록을 아 그쵸 아 그쵸 저는 그게 너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쵸 팀과 캐럿분들이 그래서 좀 여러분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 반응인 거 같고 맞아요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말씀은 다 했는데 네 말씀은 다 했는데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 사실 뭔가 이제 8주년 물론 우리한테 특별한 그런 의미이지만 이제는 뭔가 년마다 이 날 특별하기보다 그냥 늘 그 큰 곡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그쵸 7주년 보다는 10월 7 생일이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저희 생일보다는 그치 그런 장기무기도 하고 더 오래오래 갈려고 그쵸 좋아 요즘 그래서 레슨판 가면 자꾸 장기무기도 하고 싶은 장소들을 좀 보게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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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컨셉 생각하고 있는데 왜 지금 6월, 이제 9월 달에 누구 한 시절 주에 흡성하고 흡성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 응 흡성하고 싶어 맞다 흡성하고 싶다 이미 위버스에다가 흡성하고 싶다 화장합니다 화장합니다 뺏겼다 화장합니다 형 말하시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팬미팅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게 와 있는데요 근데 넘어가서 이렇게 라이브 하지 말고 누가 잘 팬미팅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저희가 또 데뷔한 지는 8천 명이지만 알고 지낸 지는 지는 한 10년 이상 그쵸 너는 아직 안 됐어 너 아직 안 됐어 너는 안 됐지 너는 안 됐지 나는 14년도에 돌아왔으니까 나는 14년 안 됐는데 진짜 14년도, 14년도에 빡버이 명어 맞아, 빡버이 명어 빡버이 단상명어 빡버이 아가 눈물 젖은 거 눈물 젖은 거 눈물 젖은 거 눈물 젖은 거 8번 근데 너네랑 가열하는 거 알겠지, 그랬지 근데 진짜 새삼 신기해 진짜 디에이팅이랑 준영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말이 아예 안 됐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준영이 잘 안 됐는데 그치 나 형 당신이 말을 안 한 거 그쵸 말을 아예 안 했는데 말도 안 벌었고 말도 안 벌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라는 얘기 둘이 사설적인 뭐 있으면 나도 사설 정말 1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약간 미래가 점점 기대되는 그러니까 그럼 다 해주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래가 진짜 기대돼요 맞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느낌보다 매년이 더 기대되는 좀 돌이켜보면 진짜 거의 매년 되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게 더 좋은 거 같아 그렇지 우리도 보고 팬들도 진짜 우리가 바쁘게 사는 팬들 자주 뵈고 맞아 함께 바쁘게 지냈다 So busy 이런 인기지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인기지 얘기하다가 영어를 한 마디 그러면 내 취미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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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취미새가 널 취미새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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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스카이? like that 그렇게? 네 이런 자연스러운 라이브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오빠한테 자연스러운 라이브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라이브가 되게 오랜만이잖아요 내 지생 뭐야? 내 지생 뭐야? 내 지생 뭐야? Baba 내 감이야 내가 뭐야? 내가 뭐야? 내가 뭐야? 내가 뭐야? 내가 이거 알아챌게 너무 놀랐다 그니까 내가 뭐야 확실히 원발 못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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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저는 진짜 진심으로 느끼는 게 하루하루 너무 빨리 지나가요 진짜요? 진짜 벌써 지금 5월 막 빠질 거에요? 그렇긴 해. 근데 빠르게 1년이 다가오고. 조금 현실적인 얘기하지만 하루가 빨리 지나간다는 게 밀버서 그런 거예요 음 왜냐면은 사람이 뭔가 장면을 기억하는 게 나이가 들여 들수록 짧아진대. 기억력이 1년이 더 짧아진대. 과학적이다. 어 과학적. 일본따기 보다는. 기억력이 부족해진대. 아 근데 나 그거? 기억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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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이 많았던 거 알지. 내가 저거 보다 바보는 게 좋은데. 너가야? ... Friday. Cannby가 약간. 상황이 나빠진다라는 게 프레임의 개수가 사라진다. 노래 menos 못해. 어렸을 때는 그런 생활할 그런 뭔가 행동들이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경험들이 많은 exerc星과 우리가 경험이 쌓이는 상태이니까 이게 프레임 수가 절 적어진다라고 서평 otros. 그런데 하루하 gdzieś. 그니까 결국erecht. 쉽게 말하면 기믹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야. 기억력. 쓰 4호 버린다. 하루 Corin인지. 다르게 사라가기엔 좀 다르게 살아간. 그러니까 오늘 사실상은 좀 좋을 것 같다. DOT invaded는데 가 dû definenktor 흥이 너무 좋은가요 toute 아J지?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쉽게 말하면 기름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야 기억이 없어져버린다고 사람을 십다르게 살아가면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게 상관처럼 좋을 것 같아 너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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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얄리게 생각해 너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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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요즘 대세래요? 그거 왜 이렇게 대세래요? 공감을 많이 못할 때 하는 때 단실자 그레이와 T 공감해줄 때 이제 근데 T를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약간 너티니까 근데 우리 거의 다 F 아니야? 다 F야 아 그래? T가 없어? T 없어 너 T야? 몰라? 우리 처음으로 F밖에 없는 그룹이야 저희가 그렇죠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 했을 때 맨 처음 했을 때 근데 저번째에서 근데 소름 했을 때 근데 소름 했을 때 의미가 없어 베논이 형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ISP 너티지? 베논이가 되게 T야 너 T야? 너 T야? 너 T야? T야? 응 쟤 T야? 너 T야? 너 T야? 쟤 T? 아쉬웠다 가볍게 생각 엄청 많이 맞추네요 어느 분 잘 나오는 멘트 또 한 번 해도 돼? 피드멘트 쥐새를 던져줘 나 카메라 맞으면 안 되지 경계한다 너무 걸리지 원하나 그거 맛있어? 먹어보게 먹고 싶다 맛있어? 되게 건조해졌어 건조해 분위기도 복잡하다 그럼 쥐이가 한번 분위기 한번 해봐 댓글이 너무 안 보이니까 댓글 좀 읽어줄까? 잘했어 됐어 넌 T야 난 QT 프리티아라고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뭐라고? 나는 뭐? QT 프리티 난 QT 프리티아 그렇게 있어 원흥도 한 번 해봐시 너 T야? 너 T야? 그냥 T야 할게 나는 그렇게 대처 못할 것 같아 웨어 못해 원흥 할 수 있어 웨어 못해 원흥 할 수 있어 웨어 못해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왜? 물 좀 뚝혀서 미안해 툭 뚝혀서 미안해 그걸 너가 시키고 저를 난 다 치여서 보면 확실히 먼저 라이브로 하면 자막이 안 달리니까 팬분들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하든지 맞아요 노래가 있어서 볼도 많이 써서 그러면 진행할게요 며칠 전에 출장 신고야 해서 뭐 엄청 추는 그런 그런 중에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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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바닷가가 있는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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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꽃장춘이 원래 그냥 막 그렇게 갑자기 가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가게 돼도 언제 가게 되는지 아 아니 그러면 너무 재밌어 근데 만약에 회사가 스케줄이 그쪽으로 휴가해요 이랬는데 그냥 첫날 갑자기 휴가로 두질 않겠지 다 같이 이제 화가 나 있는 아니 미리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언제 가게 되는지 우리가 우리는 스케줄이 너무 스케줄이 너무 가득한 차이 있으니까 스케줄이 빈는 적이 없어 일단은 가짜 스테이로 들어가서 잡아 이게 뭐야 그때 뭐 잡혀 있는데 솔직히 그러기에 가짜 스테이로 그렇게 생기면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치기는 근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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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휴양지 안 가고 싶어 휴양지 가서 해 자켓 촬영 뭐 잡혀 있고 뭐 하니 뭐 하니 야 정말 휴양지 가고 싶었어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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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도 있고 섬도 있고 섬도 있고 여성으로 갈까? 여성으로 갈까? 여성으로 갈까? 여성으로 갈까? 여성으로 갈까? 아니 별로? 휴양지 진짜 좋아 저는 동현미가 전기 모임 때 여성으로 다 있어 근데 이거 근데 모임이 미스터리 미스터리로 혼자 갔다 오는데 여성으로 혼자 찍고 오셔서 가다가 미스터리 미스터리 패실이 있는데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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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네가 딱 가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이리 와 다 아가 하나의 돈을 보네 그러면 더 많이 벌겠다 어쨌든 한 명씩 말해 손들고이 저희 그렇게 주목되는 분위기에서 말 못하잖아요 주목되는 분위기 특히 13명이서 한 명씩 얘기해 근데 오기로 울리는 게 외령이라서 좋게 근데 정환이 형 그렇게 하니까 미용실을 머리 잘 하라고 잘 하네 추워? 추워? 근데 여기 너무 추워 춥긴 해 춥긴 해 이제 여름이라서 어딜 가도 에어컨 다 켜져있어 맞아 야 이거 거듭들은 맞아 조심해야 돼 난 너무 추워 근데 요새 감기 엄청 많은데 너무 추워 조심해야 돼 저기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심해가지고 그래서 컵변도 좀 안 하고 꽉 찬금 걸린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 한 명 걸리면 뭐 좀 더 많은 걸로 조심해야 돼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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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돈까스인데 지금 저거 진짜 맛있어 맛있잖아 맛있어 좋아해 나도 자 드세요 맛있다고 하는거 아니 이게 뭐 페이지는 뭐야? 어? 내가 이제 먹으러 가? 네 이거? 뭐 약간 샴페인으로 하다가 어울리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진짜 단식 같은 게 맛있을 거야 얘들아 내가 이거 한 번 먹어보실래요? 네 10년 뒤에 우리를 삼켜볼까? 10년 뒤? 17년 말고? 10년 뒤? 10년 뒤?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9, 19, 19, 20, 20, 20, 20, 20, 20, 20, 20 거의 마음이 가까운데 나 설의 일곱 야, 우리 그때도 하고 있을까? 진짜 궁금하긴 하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가 뭐 어쩌면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마음만 마시면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진짜 야, 내가 다음 회본도 예측을 못 하는데 50% 해냈는데 수발 출연해서 해보고 어떻게 예측을 하냐? 그냥, 그냥 말하는 거잖아 피어? 야, 진짜 잘했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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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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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 이상한 타이밍 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뭐였는데 진짜 잘, 잘한 거야 너무 기대하네 나는 애맹기로 그 애맹기로 10년 뒤 진짜 10년 뒤 되면 콘서트 하면 재미있겠다 그냥 서로 생각하세요 네? 네 나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긴 해, 진짜 근데 진짜, 아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시간이 많이 빨라 들어야 되나? 2주년 뒤 되면 10주년 뒤 될 거 아니야? 네 그럴 거 같다 맞아 그럴 거 같다 그러면 그러면 너 10주년, 나 10주년이 되면 아니 솔직히 8주년도 그렇고 9주년도 그렇고 다 내 기념이 다 특별하지만 10주년 되면 좀 특별할 거 같아 12주년은 더 자아가 주는 그 느낌 그렇지, 인생은 10년은 얼마나 그리고 어떤 한 직업을 신경하는 것도 쉽지 않게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뭐냐, 같은 직업을 1년 이상은 가지는 것도 요즘 쉽지 않다고 하는데 옛날에 10년이면 강사님을 한단 말이지 맞아, 맞아 아직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더 짧아졌죠, 그 주기가 그 빨리빨리 다 거리고 근데 진짜 8년 3년 하고 있으면 거의 인생 3분의 1, 그냥 3분의 2 그렇네, 3분의 2 그렇죠, 그렇죠 이미 우리 지금에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끝까지 포화하면 그렇게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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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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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우리가 딱 아닌가 보죠 저 뭐냐 생각이 좀 크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다 같이 있었던 맞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의 교복이 그치 아, 그런다 서를두 살 때야 다 아닌가 아, 형들도 아닌가? 아, 그걸 진짜 숫자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진짜 딱 3분의 1인 것 같아 3분의 1? 응 아니, 지금 스물 아홉이 지금 네, 내가 이렇게 알아볼게요 형, 얘가 30이라고 붙어졌는데 10년 했으면 아, 맞네 그렇지 많이 좋네 이게 분위기인 거지 좋아 그냥 이렇게 이거, 이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거야 그거야? 나도 이런 거 이게 분위기가 뭐냐면 자연스러운 분위기야 내추럴 분위기 외출을 모델라고 하는 거야? 지금 도쿄에서 뭐 먹을 거야? 도쿄에서 뭐 먹을 거야? 그게 맛있게 먹을 때는 뭐 있지, 도쿄에서? 도쿄에서 맛있게 먹을 때는 뭐 먹고 나도 그렇게 먹는 게 없잖아 그냥 그렇게 맛있어 맛있는 게 너무 맛있어 특별히 맛있게 맛있게 맛있어 스키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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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었지, 도쿄에서 라멘 스키 너무 맛있지 여기 와서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 맞아, 맛있게 먹었어 나 진짜 독한츠 샌드 저거 진짜 맛있는데 안 해 이거? 도쿄요, 도쿄 이게, 이게 가보여 우리 먹으러 왔을 때 많이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그렇지 그거는 나 그때 못 먹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샤이퍼스에 들어간 거 같아 맞아 딸기 두둑 진짜 사면 돼 빵에 크림이 있고 샌드위치 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 그거 하는 게 생각나요 모찌 진짜 좋아요 모찌 과일모찌 과일모찌 아니, 그 딸기 두둑 맛있어, 맛있어 딸기 두둑 우리 옛날에 마따모찌 기억나? 마따모찌 맛있나? 진짜 맛있다 기린탐구 기린탐구 이불이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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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진짜 귀여워 나도 그때 생각나 그때 진짜 많이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고 맞아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미션을 하고 마키타 우리 진짜 힘들었어 우리 심지어 지하철 탈 때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그래, 우리 지하철 타고 맞아, 맞아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감성, 리얼리티 감성 그거 지금 하면 우리 님 똑같이 느낄 거야 형,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상이지, 뭐 그렇게 해보자 우리 막 호척춘해서 꼭 그렇게 해보자 우리 호척춘은 나름대로 느끼고 아, 기타, 아, 기타 그 싸움 뒤에 다시 가고 아, 저 그때 우리 맞아 형 팀만 갔었잖아 그게 뭐야? 아, 산 위에 산 위에 책상 만들고 책상 만들고 그때도 진짜 무슨 몬스터나무 뭐 그거 있었어 맞아, 그거 진짜 예뻤어 살면서 그런 눈을 모르게 맞아 사진 절대 안타까 사진 절대 안타까 사진 절대 안타까 이렇게 차도 이제 지나가는데 옆에 이렇게 맞아 멤버들을 엄청 많은 게 너무 좋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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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은천 그날에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보던 별 이 곡이었어? 있는 곡이었어 응 나랑 슈아는 다 안타까 그치 아, 딴 데 그때 많이 가잖아 제가 라영이 형님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거기서 그 거기서 같이 붙였던 멤버들 기억나시나요? 동생이 동생이 뭐였지? 뭐였지? 그치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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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쏴 우리가 막 막 만든다고 막 진짜 재밌게 됐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진짜 하나도 안 맞고 막 아직까지도 안 맞고 다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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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다가다 다가 너무 웃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거 야 진짜 동생 팀 그 얘들아, 동원이 한마디 하고싶다 집중해줘 아니, 그걸 진짜로 나중에 무편집 번호로 그냥 원본으로 나도 원본으로 그게 진짜 미쳤는데 편집이 진짜 약간 덜 재밌어 진짜 내 무편집 번호로 진짜 대박인데 약간 제가 막히는 면접이에요 네 내려갔으면 더 젊은지 그 명호 개방나세요 그 악기타 한 거 맞아, 맞아 개방나세요 악기타 재밌었어 재밌었어 되게 오래 평진도 꽤 재밌었어요 먹었을 거에요? 나는 뭘 무서워? 삼아보이? 도쿄에서부터 출발했죠 거기에서 우리 다같이 스키에서 왔었던 거잖아 맞아 걸었던 기회를 많이 맞아서 기장했어 그 사진이 느껴 저기 바로 내일났어 셀카 사진 뒤에 원우 뒤에 박혀있는 거 형 이렇게 찐으로 그 형 싸워가지고 맞아 맞아 싸웠었어 그 히트 동생 팀 게임 그게 돈이었을걸 나 어떡해 아니 몰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이제 돈 바꾸는 게 있어서 맞아 맞아 돈 다 쓰고 바꾸자 했는데 이제 막 뭐 이걸로 막 내가 막 포샤니 콕보를 이만큼 내가 전자산을 주고 살게 이거 뽑고 근데 한 다음에 우리 돈 없어와 보려고 그걸로 막 그래서 근데 그거 푸는 과정을 이렇게 찍어야 돼서 글쎄 뭐 한 번 처음에 높아 안 되잖아 어 한 번 풀렸는데 다시 한 번로 딱 잡아뵈고 또는 안 됐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했는데 방에서 하는 건데 하나도 안 지켜서 다시 다시 그러고 또 안 됐잖아 됐어 또 안 됐어 근데 그런 것만 더 하고 또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 진짜 그렇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영상이 회자가 돼가지고 또 누가 잘못했네 뭐여지 내가 서운했 서운했다고 아까 봐도 서운했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난 진짜 캐럿이고 난 진짜 이렇게 한 수월이 진짜 일곱생이야 진짜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 맞아 내가 찾았었어 근데 어느 멋진 날 얘기하고 그때 생각이 올라와서 약간 좀 그러니까 나 그러면 좀 기분이 이상하잖아 맞아 맞아 약간 이상해 근데 진짜 별일 다 했었어 왜요? 왜냐면 그때 19살이었는데 그때는 왜 19살이었구나 근데 아바터도 있는데 아바타 아바타는 맞아 아바타 재밌었어 그 약간 틴트에 앉아서 맞아 맞아 차 마시면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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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마시면서 맞아 맞아 진짜 웃겼어 진짜 웃겼었는데 호주가 80만 했던 그거 너랑 안 잤어 너랑 안 잤어 여기 한 번 끼고 혹시 우선 이겼어? 근데 혹시 우선 이겼어? 오늘 왜 이겼던 거 같은데 80이야? 역시 뭐야 이게 고생이 진리가 없잖아 오늘 안 줘 우리 우리 그죠 어느 멋지다 봐가지고 아바타 1대1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때 80으로 했어? 그때 80으로 기계 80으로 시켰잖아 맞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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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그때 스티치 스티치에 대해서 너무 못생긴 할 말이야 재밌었는데 재밌었단 말이야 그때 한겨울을 5초 타고 하는 게 나 너무 너무 맛있어 지금 하면 더 재밌었을 거 같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 같아 지금 하면 지금 재밌었을 거 같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거 같아 맞지? 오히려 그렇게 아키타 같은 15강을 못 알아보니까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거 같아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안 그럴 거야 그렇겠지? 맞아 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맞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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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보셨네 맞아 감사하는 거지 너무 감사하지 맞아 진짜 겨울에 있는 추억 겨울에 있는 추억들 진짜 많은 거 같아 겨울에? 겨울에? 여름에도 많잖아 여름에도 좋고 여름에도 좋고 올해 찐찐찐찐 어디로 갈지도 참 봄에도 많아 빨리 찐찐찐 제발 스케줄에서 찐찐찐 갔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참 노는 거 많다 그런 촬영도 있지 저는 노는 스케줄이 있었잖아 너는 저래야? 어? 디노야 댓글에서 오늘 어깨 60cm 와우 나보다 조금 넓네 저는 어깨 넓게 어제 어깨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또 말 어렵게 해? 하반? 하반? 내가 봤을 때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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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그쵸? 근데 도겸이 형 아들면 되게 특이하다 그렇지 디노랑 같이 쇼핑하러 디노랑 같이 쇼핑하러 디노랑 같이 쇼핑하러 혹시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좀 일어나서 좀 갑자기 대학식 패션업 한번 해줘 오케이 앞에서 어깨 한번에 좀 들어와서 여기서 카메라에 한번 딱 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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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으신 거예요 됐어 잘 샀어 잘 어울려 디노도 그때 거의 한 옷을 4벌 샀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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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스타일의 옷을 샀어요? 그때 컨셉은 조금 파스텔 톤이었어요 파스텔 톤이었어요 파스텔 톤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런 식으로 좀 샀어요 좋네요 근데 이거 샀을 때 이제 도겸이 형이 피팅룸에 불러서 옷 두 개, 자켓 두 개를 보면서 바주 봐달라고 이제 그렇게 봤더니 이런 거 나네 나 아니 도겸이 형 쇼핑하러 가서 도겸이 형 쇼핑하러 가서 그날에 나한테 카톡 왔었어 이거 살까말까라 하다가 그러면 내 뜻으로 이제 정한 게 아니라 추아 형 아니에요 아니요 왜 그런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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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마을이 형이 있었지 여기에서 가수야 맞으세요 느낌 있는 거 가수야 맞아 표정이 마음에 듭니다 파스텔 세븐틴 여덟쇠 이게 진짜 이게 수정, 수정으로 맞아요, 비슷하다 느낌 그렇지, 그렇지 한다면 딱 뭐 갑자기 별로 낯설이죠? 도겸이 형 러브웨이 그거 했나? 러브웨이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도겸이 형 도겸이 형 표정 왜? 너무 무서워 깜짝 놀랐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도겸이 형 도겸이 형 맞아, 댓글 하나 해드릴게요 댓글 좋아 8년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일어났지 민규 태국 드라마도 하고 알겠지 왜 한 번 장면하고 싶으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대결해 뭐야 이건 진짜 대결해 쓰러지는 거 쓰러지는 거 막 뭐 맞아 그리고 뭐였지 막 막 뭐 여권 잃어버리는 거였나? 여권 잃어버리는 거였나? 여권 잃어버리는 거였나? 내가 여권 잃어버린 거였나? 내가 여권 잃어버린 거였나? 내가 여권 잃어버린 거였나? 아! 오! 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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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화 너무 궁금하다 또 어! 좌절하는 분 좌절했어 야! 근데 멋있다 멋있어 또 우리 중에 또 연기 합류하는 데는 있잖아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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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연기자 많네 네 그래도 이제 주님 드라마도 이제 네 네 그러네 뮤직비디오 좋겠는데 나 이거 손목 부러진 줄 알았잖아 나 준이 드라마도 꼭 나오네 아 준이 형 드라마? 아 준이 형 드라마? 아 준이 형 드라마 찍혔어 많은 사람 보셨어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전 준이 밖에 없겠어 아아 멤버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거 그리고 그리토 너무 많이 보내줘 그치 그치 그리토 너무 많이 보내줘서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이건 진짜 우리 진짜 데뷔 초 때부터 많이 했는데 진짜 안드로메다 한 명씩 들어와서 이제 데뷔 초 때 자기소개 한다고 들어가서 뭐 저는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말 이렇게도 했었어 뭐 진짜 별걸 다 했어 아프리카TV도 하고 맞아 뉴스트림 뉴스트림 하다가 그게 없어져서 아프리카 그게 없어졌어 그걸로 넘어갔어 아프리카TV 약간 넘어간 거였어 별 풍성도 많이 받았다 어떻게 했지 어떻게 기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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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아마 멀빈 수산 받으면 기부한다고 정말 많이 받았잖아 우리가 10명의 성격이 다 이렇게 틀리고 안 맞을 수 있는데 8년 동안 잘 맞춰봐 사이가 아직까지 좋은데 너무 신기하고 사랑해 아프리카TV 야 정말 사랑해 형아 다 노력을 했기에 요시 조슈 형으로서 조슈 형으로서 형 같은 형으로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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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 서로 배려가 도움을 뵙어주는 거 저 영희 라이브가 뭐야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영희 라이브 시작한 게 많아 영희 라이브 투푸로 하는 거잖아 그 뭐야? 뭐 민규가 쎈 거 약간 그 형? 회사에서 민규 형으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했었어 민규 형은 그 얘기는 스태프 장발된 거 아니겠지? 맞아 맞아 그니까 성우진 척 준비한 거 맨날 장발된 사람들 보면 나 기억하는 친구들이 없어 그만큼 회사는 사랑해 주는 거였지 영희 라이브 사랑해 정말 그거 민규 하고 나서 애들이 못하겠다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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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뉴질로 했어 혜앗들이 같이 말해 봐줘 혜앗들이 안 돼 영희 라이브가 한 명 형 성능 옛날에 우리 회사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커피 거실에서 데이트 하는 다음에 우리 나와서 그 성능이 형까지 걸어가면서 배워야겠는데 성능이 형이 내려서 티켓을 끊어준다 내가 점점 사는 건 오랜걸 봐봐 가는 거야? 여기도 가는 거야? 2023년 거절로 왔다 진짜 근데 오히려 2023년은 지금 시대에 하면 잘 지금 시대에 단체로 하는 거 기억나? 단체로 보고 그 삼겹살 보면서 갑자기 왔어 이랬는데 단체로 봤어 진짜 아무도 기억 못한다니까 너는 기억 안 난다 너무나 봐 역시 역시 정국이 밥 먹어야겠다 표현력이 다 확실히 그러니까요 이 쿠키가 진짜 맛있어 먹어볼 쿠키 디덕어 쿠키 좋아해? 나 쿠키 먹어 저 쿠키 안 별로 안 좋아 잠깐 먹어봐 여러분 카스타라도 진짜 맛있어 진짜? 나 쿠키에서 후추 맛 나는 쿠키 처음 먹어봐 진짜 맛있어 근데 괜찮아요 어디서 골랐어요? 어퍼네 카스타라도 골랐어 카스타라 카스타라 페이크하고 알겠어 계속 목에 걸려 스매쉬? 스매쉬도 저희도 스매쉬? 스매쉬 스매쉬 윤리아는 누구예요? 웃어 웃어 패드를 못 보고 스매쉬 스매쉬 스매쉬도 진짜 웃겨 스매쉬가 뭐지 굽성 굽성 없으니까 굽성 없으니까 넷스쿠스키라고 진짜 진짜 오늘 뭐요? mm 굽성 없으니까 에스쿠스키도 하는 거 섬스쿠스키도 하는 거 screens 사실 Pentagon 굽성 없는 큽스 ос規 해주세요 새로운 recollection 댓글자는 너 형니까 몰라 우리 그때 difference The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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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레몬 디노, 여러 줄. 레몬, 예레라, 계란볶음. 레몬 디노. 우주 공장. 오케이. 최승철! 버터 쿠키, 계란볶음. 우리 팔살. 팔살. 에스쿱스. 비행기 표. 아이패드. 우리 청년열차 막시무스 치즈케이크 맛나 먹지 정기호인 댓글 없어 정중 여행이 다 바꿨지 딸기 댓글 없으면 뭐야? 레드벨 앞에 있는 거 지금 뭐야? 레드벨벳 맛 다두 딸기 카스테라 캐럴랜드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다 돼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팬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해야 아니 열심히 아니 준이가 하고 싶은 건 다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험 없으니까 오케이 준이가 하고 싶으니까 다시 하자 준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줘서 캐럴들이 해야 돼 준이가 하고 싶은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고래 게임 고래 게임 고래 게임 그래 그래 준이가 고래 게임 혜연지 하고 싶어? 네 고래 게임 고래 고래 오케이 나 어휘라고 할 수 있겠냐? 어휘라고 할 수 있겠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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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가 하고 싶대 처음부터 네 그러면서 버논 형부터 가서 이렇게 쭉 가죠 뭐야? 고래 게임 고래 게임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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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고래 조금만 형 지금 형 손으로 확신해 준다 그거부터 근데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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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중단신 사람 사람들이죠 근데 순간이 진짜 중이에요 그렇게 고래, 고래 빨리 고는데 кто는 Mystme 아니 고래, 고래 아니면 고래, 고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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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 균형 formal 제가 introm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해야지 葉영부터 5, 6, 7, 8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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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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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5 5 이루어 회원님을 다시 한번 아예 왜 10시 을 가지지 않는 오래 오래 보내는 거 아니 그 대박이 구해 아래가 명호 하고 싶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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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표정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표정이 안 되는 거야, 표정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카메라 있다고 얼굴 순화시키지 마세요 근데 라이브니까 라이브예요, 라이브 라이브 찾았어, 못 찾았어 우편집입니다, 우편집 아우 무슨 소리 안 하는 거 어려워?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너는 티야? 너 티야? 뭐야? 너 티야? 빨리 빨리 이겨줘야지 빨리 빨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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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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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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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는 우준이 한다 이거 제가 종기 모의 쫑곡향 할 때 이제 버논이 이거를 했었어요 진짜 이거 스케이스 너 명호 하자마자 너 그때부터 준비했지 어, 하자마자 어, 하자마자 참나, 참나, 참나 그러니까 본인한테 오는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안 오니까 다시 한번 괜찮네 자, 이렇게 우리 세븐팀 한 그룹 한 그룹 한 그룹 우리 세븐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세븐팀 앞으로도 같이 소장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다 동물이 그냥 차가 나게 됐고 이렇게 천년 동안 저희 같이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래오래 게임을 갖다 오래오래 게임 오래오래 게임 야, 오래오래 게임 야, 오래오래 게임 오래오래 같이 하자 우리가 오래오래 성공시키냐가 저희가 오래오래 이거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명호 진짜 잘해야 돼 우리가 오래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래오래 자, 이거는 진사랑이 가서 딱 라이브를 끄자 네 그러면은 저부터 갈게요 세븐팀팀 87형이 오래오래야 자, 그럼 더 오래오래 한 명씩 감사합니다 자, 윤석이 형 갑니다 갑니다 자, 캡처 너무 감사드리고 게임 갈게요 네, 갑니다 열심히 살게요 그럼 하자 스타트 갈게요 저희 게임 방송에 한 번 물에 올랐어 근데 형이 미쳤어요 근데 우리야, 물에 올랐어 진정까지 물에 미쳤어 물에 미쳤어 찬문동티려 물은 잘한다 내일 있을 패밀딩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센터팀이었고 오래오래 게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임을 앞에 뭐 노래를, 멜로디를 어떻게 한까요? 오래를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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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오래 5, 6, 7, 8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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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aan 으 예 4